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중국의 수천성에서 큰 지진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기억나시겠지만 2008년도에도 이 수천성에 엄청난 강진이 발생을 해가지고 거의 7만 명이 죽고 수십만 명이 부상을 당하는 그런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대진인 발생 하루 후인 5월 13일 오후에 지진의 폐허 속에서 구조대들은 양파를 땅에 짚고 웅크린 채로 죽어있는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식사 도중이었던 것 같은데 젓가락을 놓을 틈새도 없이 자기한테 쏟아지는 그 콘크리트 더미를 등으로 닫히면서 그 안에다가 아기를 품으면서 그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견뎌내면서 20대의 여성이 서서히 죽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덕분에 이 아이는 죽지 않고 무사히 구조되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딸에게 모유까지 수유했다고 하는 그런 정황이 드러나게 되면서 중국 대륙은 울음바다가 되어주는 감동적인 역사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내리사랑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며칠 전에 미국에서도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클리블랜드 지역에서 10대가 된 소녀 3명이 10년 전에 실종이 되었었는데 그 소녀들이 이웃집에 살고 있는 50대의 남자 형제들에 의해서 납치되어 가지고 10년 동안 감금을 당하고 끈에 묶이고 쇠사슬에 메어서 폭행을 당하고 임신과 유산을 반복하는 가운데서 10년을 지냈다고 하는 것이죠. 정말 참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 실종되었던 미셀 라이트라고 하는 이 여성은 수차례 머리를 맞았고 청녀까지 상식이 되었고 그 중에 하나는 아기를 낳아서 지금 그 아기가 6살이 됐다고 하는데 오늘 인터넷을 보니까 용의자 중에 한 명의 아기라고 하는 것이 DNA 검사 통해서 밝혀지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제가 기사를 읽으니까 그 한 아이의 어머니는 끝까지 자기 딸이 살아있다고 하는 사실을 감각적으로 느끼면서 많은 사람들은 다 포기했지만 결코 이 딸이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포기하지 않냐고 희망을 가지고 지금까지 견디며 지내왔다고 하는 그런 글을 읽어봅니다. 끔찍한 재난들이 있고 불안한 사회 구조 속에 살아가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로 인한 흉악한 범죄들이 있지만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를 밝혀주고 그리고 받쳐주는 기둥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내리사랑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곳에 앉아계신 저와 여러분 어느 누구도 내리사랑을 받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쏟아지는 햇살 그리고 간간히 뿌려지는 단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부모님이나 스승이나 선배나 위의 분들의 내려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한국에 가면 꼭 바빠도 우리 장인 장모님 집에 가서 하루 저녁을 잡니다. 편안한 밤을 잡니다. 새벽기도 걱정 없고 다리 쫙 뻗고 그 어른들 집에서 자는 그 잠은 너무너무 달콤합니다. 그런데 새벽에 소리가 들립니다. 80대 중반인 우리 장인 장모님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두 분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침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의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죽게도 나가기 원합니다. 이 찬송 소리가 들려오면요. 이 찬송 소리가 들려오면요. 마음이 정말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 아 저런 내리사랑 때문에 내가 오늘 존재하고 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생명과 축복으로 우리 삶을 받쳐주는 기둥이 바로 내리사랑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 내리사랑을 추적해 올라가서 그 원조를 찾아보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내리사랑의 근원 원조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받은 우리 인생들에게 바로 이 사랑이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의 내리사랑이 흐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패역하게 되었을 때 바벨론의 손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게 되어지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1절 2절에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르브간네사리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에 남아있는 장도들과 제사들과 선지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군이와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을 떠난 후다. 이스라엘의 여군이와 왕 그리고 왕후들 궁중 내시들 고관들 또 일을 할 수 있는 기능공들 토공들 당시 기록에 보면 약 3천 명의 소위 이스라엘 사이로 떠받쳐 나가고 있는 추측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암울한 시절을 갖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함락된 BC 587년을 전후로 해서 이 에레미야가 이 편지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 본문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들은 몇 년 안에 2, 3년 안에 이스라엘에 회복될 것이라고 거짓 예언을 했습니다. 여기 8절 9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 와 점쟁이들에게 미혹되지 말면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점쟁이들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말을 믿지 말라 심지어 너희가 갈망하면서 아 우리는 곧 회복될 거야 라고 스스로 만든 그 꿈에 속지 말고 그걸 믿지 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여서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섣불은 낙관론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앞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절망 속에 주저앉아서 정말 하나님은 계신 것인가 믿음마저도 떠나버리는 많은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과정 속을 지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선자를 통해서 앞으로 이루질과 그리고 자신의 진심을 오늘 토해놓고 있는 그런 내용이 10절 1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오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무조건 낙관론적인 그런 의견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거짓 예언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단발적인 치료인 긍정적인 이런 심리적인 이러한 설득에 하나님이 고개를 흔들어버립니다. 분명히 모습을 박습니다.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가지신 진심은 평안이오 재앙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미래를 주시고 희망을 주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을 크게 확대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형상 따라 사람을 만드셔서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러나 선악가를 따먹고 죄를 짓고 불순종하게 됩니다. 인간의 죄악은 계속해서 확대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영원히 죽어야 될 운명에 처해지게 됩니다. 땅까지도 저주를 받아서 지진과 가난과 불안과 절망의 엉컴 귀들을 끊임없이 산출해내는 그런 세상 속의 인간이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리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독생자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 크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대신 죄를 지고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미래를 열어주시고 구원을 주십니다. 그 예수 크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들이 하나님의 심정을 꿰뚫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누가 보면 12장 13절 14절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이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참 평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오늘 보면 뿐 아니라 이것을 확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다루시는 이 모든 사건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진심을 꿰뚫어봐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본심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이나 재앙이 아니라 우리의 평안이요 우리에겐 미래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한 달 쉬었더니 아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오신 분들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 하나님의 진심과 마음이 통화해지고 느껴질 수 있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른께 효도하는 게 뭐예요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는 마음을 깊이 알아들이는 것 그 마음을 이해하는 것 어떤 마음입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잘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을 무겁게 여기고 깊이 있게 받아들이고 존중해드리고 그것을 알아드리는 것이 저는 효의 첫 걸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도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하나님 백성인 우리들이 그 마음을 얼마나 알아주길 원하는지 주님께서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내 생각은 내가 알고 있지 않느냐 나를 걸어서 너희들에게 나의 진심을 표현하고 싶다. 나 정말 너희들이 이러한 재앙 속에 있기를 원치 않는다. 진실로 너희들의 영혼과 삶 가운데 깊은 평안이 있기를 원하고 너희에게 미래가 있고 참 소망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구체적으로 두 가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만굴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의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의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송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거짓 선지자들이 2년 3년 내에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다 손 놓고 낙관전 속에서 곧 돌아갈 거야. 뭐 밭에 무슨 음식물을 심어 거두지도 못할 텐데 무슨 장가 들고 시집가 밀어놔. 또 어떤 사람도 완전히 절망해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 자포자기하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재앙이 아니라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고 너희에게 미래를 주기로 하고 희망을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믿음 위에서 너희가 오늘의 삶에 충실하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텃밭을 일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씨를 심어서 열매를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집가고 장가가서 너희 족속들이 줄어들지 않게끔 번성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향해서 효도한다는 것 물론 진심을 잘 알아들은 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것도 중요한 게 뭡니까? 내 삶을 내가 아름답게 잘 사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잘 섬길 수 있는 것은 요즘 날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제가 넘어지지 않고 잘 서서 건강하고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그런 대로 하여튼 굳게 서가지고 흔들리지 않냐고 견고히 내 삶을 강건하게 잘 사는 거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어지고 느끼지 않는 것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또 목회자에 대해서도 정말로 여러분들의 삶을 건강하게 잘 살고 여러분이 영혼과 삶 가운데 텃밭을 일구고 열매들을 풍성하게 거두고 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고 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이것이 서로에게 큰 유익을 끼쳐주고 부모님에게는 효과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재앙이 아니라 평화를 원하시는 분이고 미래를 열어주시길 원하시는 분이고 희망 있는 삶을 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고 텃밭을 가득 구고 열매를 맺고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충만해지는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우리 교우 한 분 가운데 여행 중에 카톡을 받았는데 참 감동적인 내용이라서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몇 해 전 한 동창과 이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 친구가 부인과 사별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 친구가 이 얘기해서도군요. 부인의 물건들을 정리하다가 실크 스카프 한 장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건 그들이 뉴욕을 여행하던 중에 유명 매장에서 구입한 것이었답니다. 아주 아름답고 비싼 스카프여서 애지중지하며 차마 쓰지 못한 채 특별한 날만을 기다렸답니다. 친구는 이야기를 여기까지 하고 말을 멈추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친구가 말하더군요. 절대로 소중한 것을 아껴두다. 특별한 날에 쓰려고 하지마. 네가 살아있는 매일매일이 특별한 날이야. 그날 이후 그 얘기를 생각할 때마다 주변의 일들을 놓아둔 채 소설을 한 권 꺼내 들고 음악을 틀어놓고 나만의 시간을 놓치지 않으리 했답니다. 창가에 쌓인 먼지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강가의 풍경을 바라보기 시작했고 집에서 밥을 하건 말건 때때로 부인을 끌고 나가 외식을 했답니다. 아름다운 도자기 잔들이 장식장 안에서 식탁 위로 올라왔답니다. 나중에 아주 특별한 때스리 했던 것인데 그날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옛 친구를 만나려야 할 때 다음 기회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부부간에 편지 한 통을 써서 정을 표시하려 하다가도 시간이 없어서라고 말하게 됩니다. 매일 아침 우리가 눈 뜰 때마다 오늘이 바로 특별한 날이다라고 스스로 말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평안의 주심을 믿고 영원한 미래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희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오늘을 특별한 날로 선언하고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진심이 평안과 우리에게 행복에 있다고 한다면 그 평안과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장 7절에서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의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너희를 잡아가게 해서 포로들게 한 그 성읍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크게 가게 해서 울어버렸네. 제가 한국에 어느 교회에 갔더니 예배 끝나고 나니까 기적이 일어났대요. 기적이. 그래서 왜 그랬더니 강박한 영혼들이 눈물을 보이지 않았는데 그날 울었다는 거예요. 아기가 울었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다고요. 오늘 드디어 한 사람 울렸습니다. 너희를 압주에서 끌고 간 그 성읍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가 평안하게 될 것이다. 12절 13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오.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평안의 기초가 있고요.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희망과 평안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거하고 있는 이곳이 평안하게 되기를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뿌리인 젖줄인 대한민국을 위해서 꼭 기도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축복하고 대한민국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 원망이 나옵니까? 나라를 위한 불평이 나옵니까? 왜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냐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하기 전에 그렇게 말하려고 하면 꿀꺽 삼키고 먼저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에 케냐를 여행하면서 아프리카에서는 그래도 제일 잘 산다고 하는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나라였는데요. 제가 돌아보면서 느낀 것은 제가 살았던 어린 시절에 50여 년 전보다도 더 낙후되어 있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얼마나 상황들이 열악한지 모릅니다. 웬만한 지역에 들어가려고 하면 도로도 없는 흙먼지 날리는 그러한 진흙길을 차를 타고 가는데요. 보통 6시간, 7시간씩 그것도 벤이요. 아주 형편없는 벤이에요. 그게 굴러가는 게 참 참 희한해요. 탱크처럼 잘 굴러가요. 덜덜덜덜 거리면서 하는데 허리가 얼마나 아픈지 창문으로는 뭐 먼지가 들어오니까 마스크를 써야 되고요. 비가 오니까요. 막 진흙벌이 돼가지고요. 차가 완전 스키 타는 것처럼 흔들리는데요. 주일에 예배로 가는데 차가 그냥 또랑이 처박혀 버리다. 그래서 쭉 처박혀 버리니까 결국 차에 나와서 한참 걸어가다 보니까 그 원주민들이 나와가지고 거기다 도로를 짚어놓고 차를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저희 예배 드리는 동안에 끝나고 나서 저는 바로 들어왔는데 우리 나눔선교회에 태양광 설치하는 이 팀들은 저희가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몇 군데를 더 설치하려고 돌아다녔는데요. 비가 오래 나니까 범벅이 돼가지고요. 밤 늦게 들어왔는데 이 얘기를 들으니까 걸어만 차가 움직이지 못하니까 걸어만 나오는데 한 두세 시간을 나오면서 붕대를 손에 다 감고 있더라고요. 넘어져가지고 시티에서 방송국 PD가 갔는데 이 장비를 다치지 않게 하려고 장비를 보호하면서 나 뒹굴을 치다 보니까 온몸이 만신창이가 들어왔는데요. 소똥, 말똥, 양똥 완전히 뒷범벅이 돼가지고요. 이야 호텔에 들어가니까 거기서 하는 아프리카 흑인들도 너무 놀래드려요. 세상에 무슨 인간인지 뭔지 교회를 가니까 한국에서 돈 보내줘서 교회를 지었다고 하는데도요. 그냥 세멘트 콘크릿 바닥에다가 벽만 있고 위에 양철만 얹어놨는데요. 완전히 바람 막 숭숭 들어있고 구멍이 뻥뻥 뚫려있고 창문에 유리가 하나도 없어요. 틀은 있는데 이야 그런데 막 예배를 드리는데요. 봉원한다고 예배드리러 갔는데 11시까지 가기로 했는데 뭐 이런 진흙탕길을 가다 보니까 오후 3시에 도착했는데요. 그래도 4시간 동안 막 쫙 그냥 교회를 둘러싸고 막 아이들서부터 젊은이들 언들까지 쫙 해가지고 둥을 치면서 막 찬양을 부르면서 엉덩이를 흔들면서 노래를 막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는 막 파김치가 되고 쭉 쳐져가지고 혀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가다가 그것을 보니까요.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어요. 이야 그러면서 막 찬양을 하면서 우리를 맞이하는데 제가요. 정말로 몸이 오그라드는 경험을 했어요. 오그라들어 오그라들어.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가 무엇이간데 도대체 내가 무엇이간데 저들이 4시간을 저렇게 기다리면서 우리를 저렇게 맞이해주는가 꽃을 목에다 걸어주고 환송을 하고 환영을 하고 찬양을 부르는데 얼마나 감격적으로 막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고 막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는지 아 정말 저는요. 부끄러워서 혼났어요. 저에게는 그런 감격이 없거든요. 그런 열정이 식어 있거든요. 정말 부끄러움 속에서 오그라듬 속에서 예배를 시정 드렸지만 그러나 마음 한편으로는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길래 이 민족을 복되게 하시고 경제를 일으켜주시고 교회를 부응시켜주셔서 우리가 저들을 이렇게 교회를 짓고 태양광을 설치해주고 하면서 섬길 수 있는 백성이 되었는가 아무런 은혜 받을 것도 없고 조건도 없는데 저는 시종일관 부끄러워서 정말 혼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복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평안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을 감당하게 만들어주시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그런 일들을 계속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고 우리 나라의 축복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국 가면서 그 비행기 다시 타고 올까 진짜 그렇게 생각하면서 갔어요. 한국에 뭐 북한이 막 전쟁을 일으킨다고 난리를 쳐가지고요. 갔다 돌아올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또 돌아올 때쯤 여행할 때는 또 말리시아가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뭐 선고를 갑자기 한 것 같아요. 난 선고 날이 언제인지도 몰랐는데 선고를 했다는데 또 이게 전국이 굉장히 불안하다는 거요. 그냥 선교사님들 이 메일이 들어왔는데 뭐 선교사라고는 안 쓰니까 지사장님들께 그래가지고 누가 피살됐다는 거예요. 피살됐다고 너무 놀래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장로님이 카톡을 보내셨어요. 미국에 미국교회 여기 단임하고 있는 단임 목사님이 저녁에 피살이 됐다고 목사님도 오시면 몸조심하라고 뭐 사실 죽으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순교니까 멋있게 잘 죽으면 너무너무 부러워요 그분이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몸담고 있는 말리시아이기 때문에 말리시아 평안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평안의 기도자들이요 평안의 중재자들이요 평안을 만들어가야 될 피스메이커들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전도라는 것이 뭡니까 전도라는 게 뭐예요 주님께서 일찍이 전도대를 파송하시면서 전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문 10장 12절에 꼭 또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합당하면 너의 빈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전도라는 것은 뭐냐면 평안을 밀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영적으로 불안합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초라합니까 힘듭니까 그분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서 하나님과 평안이 이루어지고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고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그 평안을 맺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질병으로 인간관계 때문에 미움과 분노 속에 사로잡혀 있고 꽉 얽매여서 어쩔 줄 모르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평안이 그 가정에서 임하게 해주는 이것이 전도예요 이거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 빈평안이 그 집에 임하지 않으면 나에게로 오느니 할렐루야 수지 말소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할 때 왜 전도 못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싫은 소리 할까봐 상처받을까봐 나는 그 옛날에 다큐멘터리 하나 봤어요 한국에서 어떤 여자가 전도하면서 버스에 올라타가지고 전도를 했는데 할머니가 뭐라고 하니까 그 할머니가 욕하며 싸우더라고 얼마나 쪽팔리는지 카메라에서 그걸 다 찍었어요 그럴 바에는 무슨 뭘 욕을 전도합니까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평안을 빌어주시기를 추구합니다 근데 상처받지 마세요 그 평안을 안 받으면 그 평안이 내게로 돌아오니까 할렐루야 이런 기쁜 마음으로 평안 속에서 사역을 해야죠 사역이 평안해야지 하나님의 본심을 읽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평안과 미래와 그 희망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고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잘 아시는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했던 헬런 켈라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의 문 하나가 닫히면 다른 문 하나가 열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닫힌 행복의 문을 너무 오랫동안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막 열린 문을 보지 못합니다 그는 눈이 닫혔지만은 입이 닫혔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롭게 열어주시는 행복의 문들을 그의 눈으로 바라볼 수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삶에 염려가 있습니까 미래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회를 삼으시기를 추건합니다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까 눈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평안과 그 미래의 약속을 바라보라는 정신적인 똥침인 것을 생각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쳐다볼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미국의 프로야구선수 커비 퍼컷이라는 분은 10년 연속 올스타 멤버로 선발되었고 6번이나 골든글로브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1966년도 크리블랜드 야구팀의 투수에 의해서 왼쪽 눈을 맞아가지고 실명하게 됩니다 그는 부상에서 퇴원한 후에 부상을 입힌 투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몸을 빨리 피하지 못한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다면서 상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실명한 눈 때문에 야구를 계속하지 못하고 은퇴하게 되었는데 은퇴 경기를 마친 후에 기자들에게 이런 감동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오른쪽 눈 때문에 빠른 공을 볼 수 없게 되어서 은퇴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을 집중해서 바라보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눈이 하나 안 보여도 기도응답을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아직도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의 모습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잃어버려도 주님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면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떠한 칠흑같은 어둠 속에서도 평안을 주신 주님께 기도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왜 절망할 수 필요가 있겠어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해외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고생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빼앗고 버리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종로로 타는 이스라엘의 상황보다 더 하겠어요 그들보다 더 참담하겠어요 그들보다 더 잃을 게 있겠어요 그들보다 더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다친 것이 힘든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해외생활 하면서도 직장 때문에 어려운 사람이 있고 사업으로 말미암아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이 가운데 있고 자녀에게 학비를 낼 것을 걱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오늘 끼니 때문에 돈을 카운트하면서 줄이고 또 줄여야 되는 그런 사람이 우들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 질병 가운데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고 고통받는 사람도 있고 헤어날 수 없는 인간관계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도 분명히 이 중에 있다고 하는 사실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가 내 생각을 안 하니 궁극적으로 너의 재앙이 아니라 나의 평안이요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줄여야 하는 것이 나의 생각이라고 하는 이 사실 이 진심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 진심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믿으십시오 그 진심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국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도저히 불안과 어둠 그리고 좌절과 아픔이 있는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의 본심을 알고 믿고 나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하나님 나라의 미래요 참 희망을 주심해 감사함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적인 짧은 낙관론 오늘의 처짐을 생각하는 그 절망적인 비관론 속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심을 믿으며 참 소망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들이 이런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헌신하게 해 주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은 이런 부모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믿음을 가지고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사랑으로 효와 섬김을 다하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물에 축복하시고 더욱 드림과 나눔으로 가는 삶이 되도록 풍성함을 주시옵소서 주방 카페 도서실 차량 방송실 각 부서에서 목장에서 여러 가지로 섬기는 분들의 손길에 주의 복이 가득하게 해 주시옵소서 전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